한국국토정보공사 집안이 괜찮다 너는 부모님들이 좀 껌 좀 씹으시니? 예 뭐 그렇습니다 집은 어디야? 원래 충남 천안 지금은? 지금은 성남 이래 부모님들도 같이? 아니 저 혼자 살고 있어요 혹시 법적으로 소송 같은 거 하는 거 있니? 우리가 관제수라고 하지? 네 그 관제가 떠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? 아니요 그냥 약간 골치 아픈 일은 몇 개 있는데 저까지는 아닙니다 저 철부지를 어떻게 하려고? 뒷구사를 하라고?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이유 하나로? 아니요 철부지라고 얘기했잖아 명품 저런 거 되게 사줘야 돼 너 하하하하 어쩔 나도 그래 저거 밥도 못해 빨래도 제대로 못해 저거 되게 더러워 지 방 청소도 안 해 후다 다 까여서 어떡하니 너 저거 생긴 것만 이뻐 저거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인마 김치볶음밥 정도는 하냐? 네 아 그건 아는 모양이네 궁합이라는 게 궁합이라는 게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거든 몰라 여기 니 남자친구는 니가 뭐 결혼까지 생각 너는 결혼까지인데 쟤는 조금 덜 해 니는 싸우지 말아 나가면서 알았지? 네 너는 100이라면 쟤는 85 더 만족을 시켜주고 더 자신감을 보여주고 뭐 해야지 될 거야 돈 많이 들어 저거 야 형이 따로 아는 애들인데 더 소개시켜줄까? 하하하 농담이다 근데 쟤는 생일이 아까 얘기했지만 재복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너 참 철부지야 너 서른 살 아니야 너 열아홉 스무살이야 열아홉 스무살 열아홉 스무살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하고 나쁜 거하고 착한 거하고 차이들이 있잖아 그 단어 자체도 틀리지만 너는 남자를 갖다 먼저 이 그냥 이 친구 먼저 얘기를 해줄게 외로운 친구야 정이 정말 그립고 사랑이라는 게 정말 부모님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받고 했겠지만 그냥 이 자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형제관이 어떻게 되니? 누님 맘에 그냥 남동생 하나 책임감이나 뭐 그런 거 장남으로서 뭐 그런 것도 평생에 지금까지도 가져오고 있을 거고 또 부모님의 기대 또한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모든 걸 지금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서른 네 살? 네 나이는 서른 네 살인데 정신적 연령은 50대 60대 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가 만약에 남자를 본다면 잘 골랐다 왜? 너네 부모한테만 너 잘하래야 너희 형제관한테도 잘하래라 이해가니? 그냥 마누라만 보고 처갓지 말기를 우습게 개뼈없다고 같이 안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부모가 중요하니까 너희 부모도 중요한 거고 내 형제가 중요한 거니까 너희 형제들도 중요한 거거든 이해가지? 그럼 둘은 다 잘한다는 거야 관제가 자꾸 또 성격 좀 죽이고 살아 아 그래요? 응 관제가 자꾸 또 굉장히 남자거든 그러니까 불이나 그런 거 보고 또 특히 예의 이런 거 있잖아 인예 라고 하지 예의 없고 말 싸가지 없고 정말 이런 경험 없는 거 그런 거를 못 참어 그런 걸 컨트롤 잘해줘야 돼 이해가? 수렁 수렁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면 그거까지 한다면 정말 불도조가 될 거고 땡크가 될 거고 말릴 사람이 없어 재간이 없어 오빠 등치도 좋고 힘도 좋게 생겼잖아 하는 일이 뭐니? 뭐 이렇게 아이들이 좀 가르치는 운동을 좀 보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? 뭐 야구 야구 아 야구? 네 또 그 운동 같은 거 있으면 정말 너희 집에도 부모님이 많이 지원해 내가 너 텔레비에서 못 본 거 같은데 옛날에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은퇴까지 은퇴하고 지도전 내가 아는 구단에 있었어? 예 어디? 예? 거기에 줄 얘기 아니 지역이 어디 있죠 부산 부산 아 그러면 롯데겠구나 예 뭐 그쪽 아니 왜냐면 내가 부산에도 법당이 있어 부산 남구 대현동에도 부산 분원이 있어서 내일은 또 거기 가야 돼 네 이리하고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많이 네 지금 운동 이제 지도자 쪽으로 지도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이 아닐까요 그거 괜찮 제가 사준 거니? 아니 제가 샀어요 진짜? 네 뭐 했어 안 사주고 근데 지금 무진생이란 말이야 무진생이면 34살이니까 이제까지 구구 근원이 되게 많았을 거야 내년엔 그래도 삼재가 들어오는 해제이지만 괜찮은 삼재 무진생한테는 그리고 지도자라는 건 가르치니까 프리의 개념이잖아 내 일 있잖아 내 사업이고 괜찮긴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자네가 가르치는 사람이 뭐 다섯 명이다 열 명이다 이러면 내년부터는 그게 곱하기 2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잖아 괜찮고 사형이 참 많다 자고는 관제라는 거 정말 조심해 그 관제라는 거는 남들하고 다툼일 수도 있겠지만 뭐 법적인 소송건 이런 거 그런 것도 대도가 될 수 있고 그 관제만 좀 조심하고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58세 아버지가 58세? 용띠죠? 아니요 아버지가 용띠 58세 그럼 또? 어머니는 60세 60세 어머니가 더 잡수셨어? 네 두 사람이 더 많아요 어머니는 소띠 어머니는 프라잉 아 범띠구나 이민생 네 어머니가 내년에 환갑 들으면서 미안한데 네 너희 집은 너희 엄마가 집안을 이끌고 가시나 보다 너희 어머니가 내년에 근데 너희 어머니가 나름대로 커리오먼이고 짱짱하시고 뭐 그 충청도 쪽 그쪽에서는 조금 뭐 좀 하시나 봐 네 이름 좀 날리시고 좀 치마 바람 좀 하시는 모양인데 건강 조심하시라 그래 사고 같은 거 조심하시라 그러고 네 그것만 하면 괜찮 남동생이 하나 있니 그러면 네 몇 살이야? 뭐랄에 이제 스물아홉 사고 안 치고 올바르게 잘 사냐 그냥 뭐 열심히 해봤는데 좀 꿀통기지 그 꿀통이라서 물어보는 거야 너한테도 관제는 너는 이제 뭐 소성이나 이런 거라면 말 그대로 걔는 이제 어린 나이에 그 남자들 개결인 그런 게 좀 있는데 아이고 엄마가 속 좀 상하겠다 너희 엄마가 어머니 아버지가 내년에 좀 네 동생 때문에 좀 속 좀 상하지 않을까 싶고 내년에 결혼해 근데 네가 하자고 하면 쟤는 자꾸 도망갈 거야 근데 얘기해 줄게 이보다 더 나은 남자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얘보다 너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 주고 너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야 얘는 너 나중에 갈 때 복지해 주고 가 원래 오늘 무료 점수인데 너는 주고 가야 될 거 같아 웃채고 하는 소리다 얘는 너의 주변까지 사랑해 주고 우리 애 줄 딴 거지 이해 갈까 네 그거는 너의 형제 부모까지 괜찮아 공부나 좀 많이 해서 미술선생님이나 하지 무슨 짓거리 하냐 지금 치위생 다 하고 있어요 응? 치위생 다 하고 있어요 뭐란데? 치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응 진짜 간다 돈 되냐 그거? 맨날 남들 밥먹는 입이나 쳐다보고 안 좋고 너는 원래 이쁘고 이런 거 있잖아 응? 곱고 이쁘고 맑고 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 공부를 드럽게 안 해서 그래 알겠어? 네 분명히 결혼하면 너도 엄마가 되겠지 교육에 제일 먼저 신경 없어 알았지? 너는 미술선생님 딱 있잖아 아니면 음악선생님 뭐 이런 거 있잖아 응? 넌 원래 그쪽으로 가야 돼 근데 네가 공부하고 좀 원래부터 담이 있어 정말 착하잖아 이거 까져서 졸라 까졌거든 이게 아주 내면엔 백 년씩 두 마리가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놀아볼 만큼 놀아봤고 껌도 씹어먹고 씹어봤어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 자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결혼이라는 것도 지금 서른이라고 그랬잖아 빠른 거는 아니야 요즘 세상에 비한다면 빠를 수도 있겠지만 치위생사 그 직업을 내가 비하는 건 아니야 그 일 계속 가는 거 보다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? 네 왜냐면 네가 지금 뭐야 한 달에 한 5,000만 원씩 5,600씩 벌고 그러면 이 새끼 쳐버리고 계속 너 일하라고 하겠어 근데 그거보다는 어떠한 한 사람의 아내가 돼서 앞으로 계속 나아질 거니까 그러면은 남자라는 존재들은 주변에 뭔가 내가 보호할 대상이 있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더 뛰게 돼 있어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근데 내년부터 좀 더 바쁠 거야 바쁜데 집부터 자기를 못 챙기고 있어 근데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내가 든든해지는 거잖아 가정이라는 게 생기고 가와 만서성이라고 집 안에서부터 웃음이 돌면은 밖에서 하는 일도 잘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둘 다 윈윈하는 거지 남편이 잘 되면 너도 좋은 거잖아 똑같은 거지 부모님 인사 시켰어? 네 뭐래 부모님이 너무 뒤지라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그래 아니요 부모님한테 되게 잘하지 좀 무뚝뚝해? 네 저희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한번 엎어져서 응 왜 엎어졌겠어? 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말하니? 어 집안? 네 집안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엎어졌는데 모르긴 몰라도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혹시 너희 집안에서 어머니가 반대 안 했냐? 아니요 아니요 뭐 반대까지 안 하시잖아 갖고 그냥 왜냐면은 외모로는 어디가나 넌 오케이지 응? 근데 얘네 집이 그나마 그래도 그쪽에서는 지금은 만약에 세퇴하셨는데 한때는 얘까지 뭐야 껌 좀 씹던 집안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아마 따지셨을 수도 있어 근데 너희 집안을 비안하는게 아냐 그냥 평범한 집안 응?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내가 염려하는 건 그걸로 혹시 충이 부딪힘이 없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근데 잊지 말아 부모님들도 궁합이라는 걸 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너희 부모님이 너하고 와서 네가 지금의 일이 결혼할 남자친구로 사저를 주고 나한테 봐달라고 하면은 난 너 잡으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어떤 그건 무당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유는 하나에요 약간의 바람기도 있긴 해 남자가요? 응 남자는 문지방 넘어가는 힘만 있으면 너도 나이가 서른이니까 알건 알잖아 그치? 근데 그거는 옛날에도 그런 선전도 있었잖아 여자기 나름이라 남자는 그만큼 간단하고 쉬워 당신 최고 궁뎅이 두들겨주고 오빠 최고 더 잘해 근데 됐거든 싫어 뭐해서 싫어 뭐하다보면 밖으로 튕겨 나가야지 젊고 힘센 데 어디다 풀 데가 없잖아 그치? 그니까 그거는 약간의 남자라면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야 네 남자친구 네 남편 영 별로다 데리고 다니기 쪽팔리지 않니 이런 소리 듣는 게 낫겠니 괜찮다 소리 듣는 게 낫겠니? 뭐가 나아 괜찮다 그치 네 눈이 괜찮다는 건 다른 여자 눈에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하네 이 형이면 괜찮은 거 데리고 다니는 게 낫지 조금만 다이어트하면 얼마나 괜찮겠냐 볼살 좀 빼면은 그치? 약간의 그거는 있어 근데 너는 또 마찬가지로 바꿔야기면 공주병이야 넌 이쁜 거 빼고는 별로 내 죄 없거든 응? 내가 보기에 내가 신을 섬긴 무당으로서 보기에 응?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정말 엘리트 코스에서 막 그런 쪽도 아니고 그치? 놀고 다 놀고 뭐 그나마 집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라도 하나 따가지고 근데 웃긴 거는 딱 솔직히 얘기해 제일 오래 있었던 직장이 몇 달이야? 어 지금 직장에 4년 넘게 일하고 있었어 대단하다 내가 그건 잘못 봤다 왜냐면은 너는 그 끈기 같은 게 별로 없어도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이직도 좀 많이 하고 다녔을 것 같지 내가 보여줘서 얘기한 건데 4년 거기 있었다면은 근데 얘네 집에서 만약에 얘네 엄마랑 얘랑 나한테 왔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? 착해요 아들 낳아 줄 거예요 손주 낳아 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 맨날 안아줘야 될 겁니다 맨날 칭을 거리는 것 들어줘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오빠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왔어 집에서 너네 친정에 너네 집에서 두드려 잡을 수도 있거든 잡고 근데 약한 척 하는 거지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얘 앞에서만큼 철저하게 소녀가 되고 여자가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거야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 밖으로 안 돌고 더 너를 찾게 되고 어느 집에서 누가 와서 묻느냐에서 공통된 거는 이 정도면 됩니다 이만하면 됩니다 찰떡궁함이라는 건 나 이제까지 무당 16년 했거든 못 봤어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는 거야 그게 알겠지? 네 그리고 얘기하잖아 너의 직업 자체를 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뛰고는 있어 근데 뛰는 것보다 결과는 조금 덜 나오고 있어 오빠가 지금 하는 게 근데 내년부터 결과가 참 좋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게 돈이 명예잖아 그치? 요즘 세상에서는 근데 명예가 있던 집이야 이 집 안에가 그런 집 반도 너의 집하고 사둔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해가겠지? 네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명성이나 그런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묻고 싶은 거 물어봐 저 지금 하는 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거 공부 저렇게 못하는 애들 티 나잖아 내년에 시집이나 가라는 게 뭔지 언제까지 가냐고 자꾸 물어봐 시집 가서도 계속 일을 일을 제가 시킬 거 같아? 일을 하라고 너 시켰냐? 아니요 아니요 너 게으리잖아 그냥 집에서 쉬어 오빠 올 때까지 아침에 밥 먹여서 내보내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고 쇼핑 다니고 엄마랑 수다 떨고 다니고 너 집은 어디야? 사는 집은 문정동이요 성파 미래나 문정동이나 성남이나 다 거기서 거기네 다 거기서 거기잖아 걸어 다녀도 되고 도보로 다녀도 되고 오빠인데 쬐까나 차나 사달라고 해도 되고 그니까 내년에 곧 시집이나 가고 결혼이나 하라니까 지금 하는 일은 언제까지 하냐 내년 결혼이 괜찮아요? 괜찮아 몇 월이 좋아요? 너네들 생일 지나고 하자 너네 하나는 4월 이거 하나는 3월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5월이나 5월쯤에 꽃도 피고 예쁠 때지 그때 해 그때 그때 그리고 또 한 번 부딪힘이 있을 거야 슬기롭게 늘 이겨내 응? 잘하겠다고 하고 제 얘네 부모님들한테 너는 잘하겠다고 얘네 부모님들한테 오빠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그렇죠 와 죽겠다고 그래 그리고 한 번 바람이 있는데도 너네 계속 이렇게 부딪히 다니는 이유는 뭐겠어? 이것이 인연인 거지 별반 차이가 없어 힘내라 평생 살아가면서 맨날 사랑한다고 해줘야 되고 너 맨날 이쁘다고 그러고 네가 최고라고 해야 되고 맨날 그렇게 해주고 있어 넌 앞으로 살면서도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삐져 삐지면 너 저기 침대에서 발로 차면서 못 오게 한다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상에 이제까지 네가 34살 살아오면서 무서운 게 없이 살았을 거야 무서운 게 생겼어 저 쬐깐한 것이 삐짝 마른 것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강함이나 그런 게 네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적토마 같이 어디로 뛰고 쉬움 없이 뛰어갈 사람이거든 그거에 대한 브레이크를 네가 해주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거 조절만 해주면 얼마든지 페이스 안 잃고 끊임없이 달려갈 사람이라는 거지 거기에 네가 마차를 달든 그 위에 등을 안장을 얹고 네가 거기에 타든 그건 네 선택이에요 역시 이거 이해가? 네 돈 못 벌고 치고 그런 바가지 같으면 헤어지라고 할 것 같아 괜찮아 잘 달릴 거고 잘 벌을 거야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마음둘 곳이 없어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뭐 누나도 있다고 하지만 마음둘 곳이 없어 그게 너야 괜히 네가 헤어진다고 하면 죽는다 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괜히 애 죽이지 말고 좋게 좋게 웃으면서 예쁘게 결혼해가지고 지금의 내년부터 결혼해 그리고 나한테 결혼할 때 청첩장 날려내 축의금 정도는 보내줄게 잘 살 거야 잘 살게 궁합이란 게 별거 없어 정말 관제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 폐선화 뭐 이런 거 쓸 거 아니야 뭐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어떻게 뭐 너도 그 운동 쪽으로 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뭐 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가 들어와서 가르쳐서 잘 되면 좋은데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 네 열 명 중에 한 두 명이 잘 되고 여덟 명이 안 되는 게 그 운동 쪽이잖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절을 잘 해야 될 거 같아 그런 게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그런 민원이 될 건 그런 뭐 조동이 될 건 그런 건 평생 안고 가야 돼 조심해 네 또 물어볼 거 저 예전에 전 봤을 때 성물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누가 돌아가실 거 같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? 내년에 너희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에서 아마 초상이 누군가 있을 거야 아 아 그리고 왔으면 가는 거야 정해진 거야 젊은 사람들이 명을 덜 살고 가시는 게 아까운 거지 네 그리고 너네는 지금 그런 게 들어 있어 그리고 너네 너네 엄마는 그래도 어디 가서 정성 좀 드리고 그랬나 보다 네 왜냐면 얘네 집에는 똥 냄새가 정말 많이 나거든 똥 냄새라는 거 이렇게 정성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네가 타고 나서 네 운동 네가 하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어머니의 그 정성이 굉장히 커 그게 신앙 쪽인데 굉장히 나중에도 바람 피지 말어 네 느껴 안단 말이다 네가 어디 가서 뭐 동창 놈이라도 만나서 아우 반가워 악수라도 한 번 하잖아 그냥 느껴 그런 끼가 얘가 많이 있어 알겠어? 네 한번 해봐 실험 삼아도 느끼는 안 느끼는 나중에 안 예쁘게 잘 살 거야 이쁘게 잘 살 거야 어딘가 모르게 네가 이제까지 방황을 했거든 34년 사람도 방황을 많이 했어 근데 네가 생김으로 해서 구심점이 생긴 거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막 했지만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는 구심점이 네가 될 거 같아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으로는 그게 궁합이 별거 없어 서로 부족한 거 채워줘 알았지? 아휴 이쁜게 와서 좋아라 했는데 덩어리를 하나 달고 들어와가지고 김세따야 너는 뭐 물어볼 거 없어? 제가 그 어머니도 이쪽 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될까요?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 같은 데를 많이 아마 몇 군데를 다니실 거야 너희 어머니는 그냥 한 군데로 만족이 안 되시거든 분명히 아마 가서 하는데 내년엔 너희 어머니가 굉장히 큰 운도 또 내년에 들어오시면서 또 당신이 환갑이시고 환갑이 되시고 가능은 한데 그런 일이나 금전적인 거는 다 열리실 텐데 네 내가 걱정하는 건 사고 건강 아 그쪽으로 좀 저는 지금 사업장도 이제 새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많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걱정했지 너 이제 책임질 사람도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불안불안하잖아 근데 그게 있어 얘기했잖아 내가 그냥 이런 부속적으로 네가 잘 아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배신배반이 있어 근데 귀신이나 이 조상님들은 신들은 배신배반이 없거든 막걸리 한잔 먹고 떡 한쪽 먹었으면 그 값을 해줘 넌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너는 걱정 안해도 돼 이게 너네 조상이나 신에서 많이 움직여 주실 거니까 네가 불안하고 걱정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가 내년에 삼재도 들어오는데도 삼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한 거는 너한테는 조상이 굉장히 차고 넘칠 정도로 너한테 도움을 두고 있거든 그 정서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그걸 철저하게 드리는 거거든 아버지 승부는 아버지 중문 아니지 아니 아니 일반인이시지 네 정말 일반인이 네 일반인 자꾸 승려로 보여 자꾸 네 아버지가 머리 깔고 시아버지 봤지 네 그건 뭐냐면 아버지 쪽에는 그만큼 불심이 강한 집안이라는 거거든 근데 어머니는 부속적으로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지 부딪힘이 이게 불법과 심법 뭐 이래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얼마든지 사업이나 이런 쪽은 다 괜찮은데 당신 건강 당신이 항상 컨디션이 괜찮을 줄 알고 있거든 아니거든 욕심 넘어가셔야 이제 어디에 부딪힘이 깨질 나이가 됐고 어디에 긁히면 상처 날 때가 됐거든 건강만 좀 잘 챙기시라고 그래 네 너 괜찮아 하는 일 자꾸 늘어날 거야 또 아무래도 교육이니까 뭐 위례 그렇지 위례 쪽도 괜찮지만 좀 더 높은 그렇지 쉬운 말로 그 위례 쪽도 괜찮지만 이쪽으로 좀 송파구로 뭐 뭐 배제 뭐 이런 야구 이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유명한 학교들이 몇 개가 있잖아 뭐 하는 그게 있을 거야 너 지금 문서원 들었으니까 옮겨봐 아니야 정말로 괜찮아 이 얘기했잖아 네 조상의 도움 신의 도움이 쫓아다니고 있다고 아 그니까 딴 사람들은 가서 깨질게 너는 될 거야 네 그런 데 가서 이름 조금만 이렇게 내고 조금만 해 놓으면은 그냥 축축축 그거 하나로 이해가 하지 네 해봐 그래서 자르라는 거야 네 이 시키고 안 될 거 같고 삐릿삐릿할 거 같으면 딴 놈 내가 내가 소개시켜 주지 이해가? 네 넌 엄마한테 정말 효도하고 살아라 물론 아버지한테도 효도지만 네 엄마가 비는 정성이 바위 몇 개를 녹였어 네 우리가 비 손에는 무쇠도 녹이고 바위도 녹인다고 하거든 네 너희 엄마 정성은 이 바위 덩어리를 몇 개를 녹였다고 그런 거 보면 내 입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네 연년이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참 아들 새끼 잘 되게 한다고 네 특히 너 너희 집에서 네 삼남매라며 네 특히 너 네 너 하나 줄기차게 빌으신 거 같다 네 그 공덕이 대대로 가 계속 계속 안장을 얹건 뒤에 마찰을 달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 알았지 치과 언제까지 해야겠어 그러면 바로 그만 그치 12월달에 연말연실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해를 보면서 빠이빠이하고 신부 수업하고 김치볶음밥이 아니라 이제는 김치찌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고기 좋아해 응 고기고 회고 다 좋아해 남의 사람 다 좋아한단 말야 응 그런 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배워놓고 알겠지 네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마 네 만 손해야 네 저거 토라진 거 너 솔직히 귀신이 무섭지 제가 귀신이 안 무섭고 제가 더 무서울 거야 아마 너 꼬라지 내면 더러워 성질 화 안 내도 되는 거 화 내 가지고 진담내기 하고 잊지 마라 정말 지혜로운 정말 슬기로운 여자는 내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상대가 더 잘하게 가끔 짜증도 부리고 토도 내고 뭐 이래야겠지 근데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좋고 그건 네가 찾아 내가 얘하고 살 거 아니니까 정말 이쁘게 살 거야 잘 살 거야 힘들어 한 번만 제가 주식이나 이런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시끄럽고 살랑살랑 놀면서 있잖아 넌 그래도 헛똑똑이 같으면서 똑똑한 데가 있어 저거 돈에는 되게 강해 지가방 지가 샀다는 것도 대단해 저거 원래 저렇게 안살 놈인데 산 거고 어떤 뭐냐면 딴 건 다 어리고 푼 수 같은데 돈에는 할머니 근성이 있어 이게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짬짬이 있잖아 부동산에 뭐 경매 같은 게 될 건 뭐 주식 같은 것도 정말 그런 건 그런 거 집에서 신부 수업하면서 그런 거나 공부 좀 해 응? 그쪽이 완전 너 문외한 일 거야 그러면 요새는 인터넷으로 보면 뭐 경매 강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많아 그리고 또 하다못해 주식도 있고 너는 그쪽으로 안 낸단 말이야 그래서 너 그럴 돈 있으면 얘 지원을 하고 얘한테 하겠고 그리고 일 좀 지어줘 할만한 일 맨날 산으로 들고 미친년 분양 돌아다니기 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뭐라도 하겠고 돈이 너는 들어가면은 쟤는 그게 있어 만 원이 들어가면 저거 막 허영심 대단할 것 같이 너 몇 연금이라고 산 거야 그거? 엄청 많이 그치? 근데 뽀데는 나 잘 선택 잘했어 이미지가 너무 잘 맞아 잘했어 너한테는 그 할머니 근성이 있어 쟤한테 나의 서른백이 안 먹는 게 돈의 근용도 개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벌기도 힘들지만 정말 어떻게 쓰는 법을 알거든 쓰는 법 아는 애들은 돈 관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됐건 아니면 경매 같은 거 있잖아 허름한 것들 막 성남에 뭐 반지혜 같은 거 막 이런 거 나오는 것들 허름한 거 뭐 5,6천 막 이렇게 몇 억대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 이렇게 경매 그럼 2차 3차 되면 그게 2,3천 막 엄청나게 반값도 안 되게 다운이 되거든 그런 거 은행에 좀 도움 좀 받고 내역은 조금 해서 뭐 도배 좀 하고 리모델링 해서 거기 2,3천만 원 그럼 1년 연봉이 하나에 나오거든 그런 쪽으로 그러려면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야지 그런 쪽으로 공부 좀 해 봐 네 돈 관리 같은 건 정말 잘할 거야 딴 건 다 어리숙한데 돈에는 정말 강해 돈 들어가니까 너 밥 안 사줄 거야 잘 네가 사면 샀지 그만큼 돈이 강해 그러니까 넌 어떻게 보면 김아이 잘 쓰잖아 네 그럼 그게 궁합이야 잘 쓰는 애가 있으면 안 쓰는 사람이 만나지 돈의 숫자의 개념이 없으면 개념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벌주는 안 돼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관리가 돼 오케이 네 이게 궁합이야 부족한 거지 그렇지 꼭 결혼해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도 그렇게 반대해 한 번쯤은 좀 시끄러운 소리는 날 거 같은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야 정이 안 되면은 혼인신고라도 해 먼저 네 너네 정말 잘 살겠다 화이팅 너네 정도라면은 네 나도 진짜 결혼 좀 해 볼 거야 관제만 조심해 네 아마 그것만 조심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관제만 조심해 그렇지 그런 거 이제까지 네가 그런 게 좀 많이 쫓아와 네 네